냉동실에 죽 올려 놓은 거 껌에 먹어. 폐종했다가 한 번 끓여서 먹으면 돼. 너 이렇게 쿨해? 헤어진 지 2주 만에 막 이렇게 말투? 누가 말투지? 난 안 쿨해. 난 너 보면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. 너 보면 손잡고 싶고 집에 데려가고 싶어. 근데 기어코 헤어지자메. 아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라 말도 못해? 어 하지마. 니가 내 눈앞에서 얼쩡되면서 말까지 걸면 나는 못 참아. 그니까 다시 사귀어 줄 거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마. 저 새끼는 뭐 헤어져도 저렇게 돌직구야. 아참 밥솟아. 아니 뭐 왜? 어? 도대체. 왜 내 냄비 안 줘요? 내가 냄비 떼 먹을까 봐 올라왔어? 뭐 이렇게 툭 하면 올라와. 우리 집에 큰 냄비 그것밖에 없다고요. 에이. 이거 나보고 먹으라고? 아 무슨 우지랍이야? 근데 아줌마 혹시 암이에요? 아이 뭘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물어? 안 어울리게 시험을 뭐 그런 건 아니죠. 유방암 2기 클리어. 깨끗하게 완치. 그건 잘 됐네요. 고맙다. 아휴 안 내려가? 덥잖아요. 에어컨 바람 좀 쬐고 갈게요. 아 여기가 무슨 은행이야? 어? 응. 고맙다. 아 또 왜 저 가방을 폐대기를 줘? 나 화딱 지나서 핵교 못 땡기겄어. 애들이 반장 안 시켜준냐? 뭔 놈 뭐 숙제가 맨날 엄마 그려와라. 엄마한테 편지 써라. 엄마 도와줘라. 아 그럼 엄마 있는 애들만 핵교에 봤던지 왜 나만 엄마 없어? 설이도 있고 똥만이도 있는데 왜 나만 없어? 아 대신에 너는 셋 중에 짱이잖여. 짱 안 알려. 엄마 델푸아. 진짜 죽었다고? 하늘나라 천사님이 돼가지고 너도 지켜주고 또 너 동네 짱도 만들어주고. 할머니 친구 타짜 할머니가 그러던데. 네 엄마 쫓겨났다고. 아 그 아줌이가 노망이 났나? 하늘나라가. 하늘나라가. 확실이야? 왜? 서운이야? 모르겠어. 뭘 한 번 본 적이나 있어야 했지. 야. 난 애들도 다 만들긴 해.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. 혹시나 해서 백부도 짐 나갔다 한참 있다 왔잖아. 엄마도 그러나 했지. 에라야. 아빠가 달고나 만들어줄까? 더 오기만 해봐. 그래. 너나 먹자. I love you. I love you. 에라가 엄마 사랑한대. 아줌마 누구예요?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감사합니다.